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는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주제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고 발효돼지고기입니다. 아니, 돼지고기를 어떻게 발효를 해? 가능합니다. 그 발효 방법과 돼지고기 부위별로 발효를 했었을 때 맞서히 그런 특징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일단은 돼지를 잘 사육하면 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돼지 발효 사료, 돼지가 먹는 사료를 발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전체를 발효시키는 게 아니고 돼지 먹는 거의 한 100분의 1? 그러니까 발효 사료를 돼지 기존 사료에다가 100분의 1 정도, 200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 장이 건강해지죠. 그러다 보면 똥 냄새도 훨씬 줄어들고 전체적인 돼지 발효도 좋아지고 그리고 건강한 돼지가 아무래도 실제로 건강한 돼지 육질을 우리가 먹었었을 때 훨씬 더 맛도 나고 냄새도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돼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육을 하려고 하면 돼지가 보통 150일 정도 사육을 해야지 이렇게 도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50일 동안 계속 이렇게 보살펴야 되니까 사료값이라든지 발효 사료값 이런 게 많이 들죠. 그런데 두 번째 돼지고기를 잘 먹는 방법은 시중에 있는 돼지고기들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발효를 해버립니다. 고기를 바로, 돼지고기를 바로 발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한 돼지고기를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고기를 먹게 되고 또 양질의 고기를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화도 잘 되고 여러분들 또 똥이 아주 냄새도 덜하고 속이 또 편안한 이런 현상이 있게 되죠. 제가 왜 돼지고기, 발효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그걸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하는 게 얼마 전에 저희들 식구들이 부산에 유명한 고깃집입니다. 거기는 돼지고기를 몇 동인가? 280 동인가? 화득구이를 해요. 이렇게 온도로 해가지고 높은 온도로 돼지고기를, 두꺼운 돼지고기를 화득구이를 하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괜찮구나 해가지고 식구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딱 먹는데 목에서 바로 받쳐버려요. 왜 돼지 냄새 때문에. 아, 이건 좀 너무하다 해가지고 그래도 식당 가서 이렇게 까탈시럽게 하고 하면 또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참고 먹으려고 파를 한 그똥 넣어가지고 먹고 하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뱉어내고 다른 거는 게 않는가 싶어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거는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식구들이 다 이렇게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뭐 쪼맨이 있는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나는 그거 먹고 더 추가해서 주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쪼맨이 있는 것도 다 안 먹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없이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한번 먹어봐라. 이러니까 다시 해주겠다고 이제 가갑니다. 가져가가지고 다시 해왔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니 평소에 그러면 제가 그 집에 안 갈 텐데 오늘따라 그날따라 유달시리 고기가 냄새가 나고 받치고 다시 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번씩 고기 들어올 때 부위별로 아니면 들어오는 날 그런 고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고 도저히 못 먹어가지고 놔두고 오기는 못하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발효 저희들 발효액들이 있죠. 이런 걸 이제 넣어가지고 한 3, 4시간 정도 이렇게 발효시키고 난 뒤에 다시 그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조리해서 먹으니까 냄새도 싹 없어지고 괜찮은 걸 이제 저희들이 발견을 했죠. 그래서 오늘 그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찾았어요. 이 검색을 찾으니까 이제 데이지 부위가 있어요. 데이지 부위. 근데 발효 데이지 고기를 할 때 제일 발효가 맛있고 잘 되는 게 기름기, 지방 기름기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목심, 이 목심을 발효를 하게 되면 이건 제일 발효가 잘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기름기 많은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등심, 특히 삼겹살 같은데 이거 같은 게 기름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발효 미생물들이 저 기름도 지방도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부분은 조금 발효 시간을 약간 더 오래 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살만 있는 목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서른 시간 정도만 발효를 해도 이게 고기가 완전히 담백해지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도전해 보고 싶은 거는 앞다리, 뒷다리, 우리 족발 있잖아요. 족발 그게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입장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이 족발을 주문을 하게 되면 실제 원가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진돕계를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제가 조그마한 이렇게 촌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진돕계를 키우는데 이 진돕계가 족발을 좋아해요. 근데 족발 하나가 천 원인 천 원인 이러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진돕계한테 이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주면 그걸 걔가 이제 아껴먹고 뭐 이런 걸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족발이 얼마 안 하니까 이제 족발을 만들기 전에 족발을 발효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제 그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해본 거는 이제 목심, 그 다음에 등심,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이 부분은 전부 발효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발효하느냐? 일단 발효술을 만들어야 돼요. 발효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생강으로 발효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생강술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나는 만약에 아로니아로 발효하고 싶어. 아로니아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뭐 여러분들이 또 요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나는 발효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발효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발효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발효종자균, 유원프루스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발효술을 만드는 또 발효식초를 만드는 발효종자균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누룩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균을 사용을 하면 발효술이 됩니다. 발효술 만드는 방법은 그러니까 생강에다가 이거 넣고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줘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생강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환기술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환기에다가 물을 붓고 이걸 넣고 일정한 온도와 당도를 맞춰주면 환기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발효술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발효술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살 같으면 목살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철벙하게 발라줍니다. 철벙철벙하게 발라주고 이제 랩 같은 거로 딱 씌우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랩 씌우고 랩 씌우고 해가지고 딱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주면 이 발효술 그 안에는 이제 이 미생물들이 다 버글버글 살아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기 안으로 막 이렇게 베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시간 정도 하고 먹게 되면 이제 그걸 구워 먹든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백하게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보통 한 다섯 여섯 시간 정도 다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 정도를 그걸 두었을 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입니다. 아주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담백하고 고소한 그런 맛들이 나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채장 저희들이 발효한 게 48시간이에요. 48시간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두니까 이제 이거는 뭐 발효라기보다 보통 사람들은 그때는 숙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때도 그냥 고기를 놔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술을 만들어서 놔두는 거 하고는 맛과 질이 뒤에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뭘 저장할 때 술에다 저장해놓으면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발효술을 만드는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48시간 정도 되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베이컨 맛 같은 거 있잖아요. 맛이 좀 훨씬 더 담백해지는 그런 맛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 환경에 따라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보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두 시간을 하든 다섯 시간을 하든 뭐 열 시간을 하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찰봉 찰봉 묻혀가지고 랩을 씌우고 통에다 딱 넣어서 뚜껑을 딱 닫고 냉장고에다가 이제 그 시간을 놔두게 되면 되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꺼내가지고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워 먹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돼지고기 이제 기존 돼지고기 마트에서 파는 돼지고기를 발효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새로운 그런 맛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식당하시는 분들 이번에 제가 갔던 그 식당 사장님한테 막 이런 걸 막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는 번거로워 하잖아요. 이거 뭐 발효술 만드는 것도 뭐 그 짐 이래저래 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재료 따라 다른데 뭐 사과 같은 거는 좀 빨리 돼요. 이제 당도가 있고 뭐 달달하고 맛있고 뭐 이제 물 많은 거 이런 거는 되게 빨리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공유 같은 거 이제 물이 없는 거 당도가 약한 거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히 그 동충화초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한 두 달씩 걸려요. 이게 술이 되는데 왜냐하면 동충화초에도 이거를 넣어서 발효를 하게 되면 술이 되는데 동충화초 자체가 균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균과 균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끼리 이렇게 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충화초 두 달 걸리다가 괜찮아 하면 동충화초 발효돼지고기가 되는 거죠. 동충화초 발효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식당들도 앞으로는 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고기를 쓴다 그래도 가끔씩 이상한 고기가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 그날 왔던 손님들은 다음에 갈 일이 없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가. 이게 저는 보통 삐끼면 한 석 달 가거든요. 그래서 석 달 정도는 그 집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왔던 손님들이 삐끼어가지고 저처럼 석 달씩 안 오면 아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라는 것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덜 자주 가잖아요. 그 맛을 못 잊어서 멀리서라도 가는 곳이에요. 그게 식당입니다. 그런데 한 번 그 맛들을 신뢰를 깨버리고 나면 손님 발걸음이 또 매지죠. 그리고 말이 석 달이지 석 달 뒤에 또 제가 꼭 가란 법도 없습니다. 그냥 이자 버리고 다른데 또 단골 생겨버리고 나면 그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님을 하나하나 끊게 되는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돼지고기집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 살 필요도 없어요. 한 개만 사세요. 한 개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발효술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 정도만 하면 만들어줘요. 그래서 술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술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었죠. 와인에 숙성한 돼지고기 이런 거 있죠. 와인이 술이잖아요. 포도와인이 술이에요. 그래서 술에다가 고기를 넣어놓으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뜨뜻한데 바깥에 놔두는 게 아니고 냉장고에 넣기 때문에 상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단 숙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인도 포도주에도 보면 균들이 있습니다. 포도 가지고 균이 없으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균들, 포도에 있는 성질들, 그걸 가지고 삼겹살들을 해가지고 저도 한때 그렇게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와인 숙성 돼지고기집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비싸요. 다른데 1인분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할 때 그 자는 1만 3천 원, 1만 4천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비싸요. 아니, 와인으로 숙성을 했으니까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런데 먹어보면 맛이 담백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와인 맛이 나고 이런 건 아닌데 맛이 담백해요.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육질도 되게 좋죠. 그리고 지금 이 유원퍼러스 균 가지고 발효수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맛이 담백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고기도 쫄깃쫄깃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실험을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돼지고기 발효에 대해서 발효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술 만드는 거, 자세한 거는 제가 제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한 1,800개, 거의 2,000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 만드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